시리즈 당사진 1보로 화려하게 닫은 그 인물 뒤에 사진이 너무 귀엽게 나와가지고 무슨 생각하시면서 찍으신가요 성주씨? 울산바위죠 울산바위인데 여러분 진짜 울산바위 성주씨 신과 함께 인과연에서 가장 기대되는 유페이스 성주씨 마동석씨 성주씨는 어떤 인물입니까? 네 사진 CG예요? 하정호씨가 옆에서 사진 CG라고 저 포스터를 할 실험을 하던 중에 찍어서 저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성주씨는 어떤 인물입니까? 성주씨는 인간을 지키는 갓 택신이고요 진작에 저승에 데려갔어야 될 허춘삼 할아버지하고 손자 현동이를 지켜주는 그런 신입니다 전직... 아 근데 얘기하면 안 되는구만 아니 근데 진짜로 해온매카 덕춘의 과거를 찾는데 1등 공신이라고 네 그래서 전직 저승차사였습니다 스포일러인가요? 아니죠? 아닙니다 예고편에 다 나옵니다 그렇죠 전직 저승차사여서 이 세 3차사들이 과거의 망자가 됐을 때 제가 저승차사였기 때문에 모든 과거를 알고 있어서 그거를 퍼즐조각 맞추듯이 하나씩 하나씩 맞추면서 밝혀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일단 영상에 만나요!